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코로나19 동선과 관련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코로나19 동선 삭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삭제합니다. 하지만 공개 기간이 지난 정보가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상에 계속 남아있어 확진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동선에 포함된 상점 등의 매출 감소로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는 6월 15일부터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동선 삭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운영자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청하는 인터넷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합니다. 현재 계양구청 공식 블로그에서는 자발적인 동선 지우기 동참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28일까지 동선 지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동선 삭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8천건에 69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동료에 나섰습니다.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시 이텍스와 위텍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여 이체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상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9일 작전역 공영주차장에서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무료점검은 작전역 3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진입하는 차량은 5분간 주차요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점검 참여자에게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효령과 조기 폐차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차량 관리용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